가야랜드 가야랜드다 가야랜드 미호 저기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는 놀이공원이야 놀이공원 사람이 너무 많았었어 맞지 다음에 가자 이번에 못 가지마 궁금해요 왜? 뭐야? 다섯 다섯 네 여행에서 오프닝 찍는 오랜만인데 요새 하도 시간 맞춰서 돌아다녀보니까 오프닝 찍을 극이 없네 안녕하세요 웅짱TV의 웅짱 미호 하나입니다 미호 여기서 하고 싶었지 응 오늘은 여행 며칠째야 미호 며칠? 일곱째? 일곱째 일곱째 일곱째입니다 저는 지금 7일째 한국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오늘이 끝나면 내일 돌아가는데 오늘 저희 오전에는 저희가 일본에 사가지고 갈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웅짱TV에서 쓸 식재료들을 샀고 지금부터는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미호한테 점심으로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미호가 뭐라고 했지? 국수 야 국수가 먹고 싶었어? 네 왜? 은짱가 만들어주는 국수가 너무 맛있었어 근데 지금 가볍게 먹고 싶어서 응 국수 먹고 싶었어? 응 여기는 또 하나의 추천 국수집 아닙니까? 감사합니다 여기 먹어본 적이 있다는 거지? 너무 많지 응 고등학교 때부터 오 그럼 나도 먹어본 적이 있나? 네 없을까요? 아 나 없어 내가 빼고 혼자 먹은 거야 그러면? 내가 빼고 우리 가족끼리만 먹었어? 아 나 여기 학원 식구들이랑 많이 와가지고 아아아아 저도 이 집은 처음인데 지금부터 국수를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국수 국수 저희 물국수 두 개랑 전 하나 두 개 물 두 개? 네 물 세 응 세 어? 니 여기 콩국수 먹어본 적 있나? 어? 네 아 아니 나는 콩국수는 분명히 먹어봤는데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 아 고소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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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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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경영장 Обnik 좋은 것 farmer distance 물국수가 gestore teas 그 국수를 잔치국수라고 하고 물국수라고 해 에이 왜 뭘로 붙이냐면 비빔 국수가 맛있으니까 고소해야하기 때문에 뒤에 콩국수를 써 guests Ohh 맞어 콩국수 먼저 아이 재킴 법 배 다음에 먹자 왜 그것만 영어로 써 오뎅은 세이프입니다 오뎅떡이 먹어도 돼 가져가서 오뎅 하나 먹어 오뎅이 세이프래 나 저거 저거 먹고싶어 여기다가 국물도 조금 넣고 다 좋네 맞아 맞아 직이네 직이네 우와 한국 식당 사이즈가 달라 일반 찍어도 돼 좋아 여기서 오뎅 먹게 되네 뜨거워 오뎅 오뎅다 오뎅 이거 영화에서 많이 봤지? 매운 오뎅이 안 먹고 싶었어 매운다 오 잘 먹네 대박 최고 최고 진짜 오뎅 오뎅이 뿔만큼 불었어 장난이 안 돼 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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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 이제 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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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이제 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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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변이 내가 만든 거 우리 많이 누워서 많이 누드는 거 미국, 한국 첫 국수 국수 이 세트 있으면 막걸리 한 대장땐 그냥 먹겠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?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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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Hip 그랑이 이렇게 이거는 과정 과정 아마 이거 밑에 지방에만 이렇게 먹을걸? 우리는 하루에 이렇게 먹으니까 살짝 과정도 찍어가지고 베리미지 베리미 가봐요? 나는 이게 더 맛있다 항상 이렇게 먹어서 우리집은 계속 먹었다니가 내가 또 일본 살면서 이 맛을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여러가지 요리를 했는데 파전을 좀 맛있게 먹었겠어 어려워 은근히 이렇게 얇게 바삭바삭하게 잘 먹었겠어 오 초장 이게 더 맛있어? 응 대박 국수 먹고 싶어 라고 말했어 진짜 좋아 왁카 먹고 싶어 했는데 아아 왁카 미안해 네 그래도 그 덕분에 우리집집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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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초장에 이렇게 찍어봐 와 진짜 맛있어 은짱가 만들어주는 육수랑 조금 다른데 너찜은 진짜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응 육수가 진한 거는 은짱 육수가 진했어 그치 너는 재료는 밖에 못쓰는거고 파시는 분들 입장 정말 이렇게 먹기 편하다 응 사유 없어 없어 아 미워 육수 먹고 싶어 했어 고마워 응 좋지 어 제가 다음이 저 생각하면 육수 빨리 꺼진다니까 응 저 짱 맞아 짱 맞아 근데 은짱 고향이가 더 좋아 응 은짱 고향에서 먹는 육수라서 좋아 응 그냥 초장으로 먹다가 간장 먹으니까 심심이 맞아 심심이 맞아 심심이 맞아 근데 안되겠다 응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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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장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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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워 아쉬워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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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며칠살 좀 많이 불었네 네 으흑 으흑 늦게 지나봐 응 난 완전 늦게 좋다 응 으흑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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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겨우 차가워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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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내 맘만한 게 진짜 맛있네 아쉬워 아쉬워 네 여러 가지 먹지만은 아직 한 10배 20배 뭐 아쉬워 아쉬워 마지막으로 팡팡하자 밤반하자 밤반 하하하하 나 이거 한 10년 동안 못 먹다가 먹으면은 이럴걸 그렇지 하하하하 어떡하든 왜 이겼지만 남아 먹자마자 우아하겠잖아 하하하하 아쉬워 아쉬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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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우용다 우용이다 하하하 맞다맞다 잘 먹겠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흥이 됐다 빨리 먹고 싶어서 진짜 잘 먹었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하나 미용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셨습니다 너무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와우 나왔다 우리 아크이가 네마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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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매니저는 한 개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일본에서 일본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차려라 네가 차려라 그럼 차려라 그럼 되잖아 네 고맙습니다 차려라 미용 공짱 국수 응 진짜 한국 일본인들이 국수만 팔아도 서서 빠르게 먹고 가실 것 같은데 아 그렇지 홍짱팀 내시매가 자격할 수 있는 돈 생기면 한번 해볼까? 무슨 미용 적극 찬성이야?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용은 뭐 할까? 서빙할까? 서빙할까? 네 미용 김치랑 깍두기 담궈야 돼 아 진짜 TV 멤버로 아 정말 아 아 아 여보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